안녕하십니까 최연호주입니다. 자 지금은 목요일 오전이에요. 목요일 오전은 제가 퍼스널 트레이닝을 하지 않고 저의 자기계발을 하는 날입니다. 목요일은. 이번 주 일요일날 하는 세미나를 오늘 준비할 예정이에요. 그래서 오늘, 어제랑 오늘은 운동을 안합니다. 운동 안하고 메디테이션하고요. 그 명상하고 그 다음에 요가, 가벼운 산책을 합니다. 그래서 운동을 오래 하기, 제가 운동을 좋아하고 오래 하고 싶어요. 그러기 위해서는 이렇게 휴식을 충분히 해줘야 여러분들 안 다치고 오래 할 수 있을 겁니다. 저가 그렇게 지금 몸에도 느끼고 있고요. 많은 분들도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건강하게, 건강해야 살도 빠지고, 근육도 늘고, 근력도 늘고, 일도 잘 할 수 있습니다. 뭐든지. 여러분들, 건강을 좋게 하기 위해선 여러분들, 긍정적인 마음가짐, 그리고 긍정적인 환경, 좋은 환경이 굉장히 중요합니다. 아셨죠? 채널 조고요. 여러분들, 올해는 꼭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을 다 이루시기 바랍니다. 비디오 보시고,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, 아니다, 서문이 없다, 그러면 싫어요. 네, 그리고 구독 하시고, 알림을 눌러주세요. 그래야 제가 영상을 올리면 여러분들 받아볼 수 있습니다. 채널입니다. 궁금한 거 있으면 다 댓글 달아주세요. 네, 제가 영상 찍을 때 대답해 드릴게요. 감사합니다.